포스포큰 나이스! 같이 확인해봅시다 이 게임 디모 버전이에요? 여기 보시다 GP 세팅 오우 와우 우리 레이 트레이싱 한번 해볼까? 한번 레이 트레이싱으로 이 게임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봅시다 30프레임인지 60프레임인지? 그거는 궁금해요 스퀘어 이넥스 르미네스 프라다크첸스 프레이홀랜드 데이 드리머 캣 러버 뉴욕커 코 아피아 아 이쁘긴 해요 어허 오케이 맛있어 봐요 once benevolent matriarchs who now 게임 스토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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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봐 약간 딜레이가 있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퍼포먼스 훨씬 좋은데 우리 어떻게 오 이거 뭐야 바인드 이건 그냥 무슨 스펠인가 나이스 아하 아 오케이 점프도 돼요 더블 점프 안되네 오케이 우리 그냥 그 5버튼 길게 누리면 우리 무슨 파쿠가 하고 있어 어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가자 나 갈 수 있어? 야 그거 뭔데 저게야 적 잡자 어떻게 할 수 있어 R2 버튼 R1 오케이 오케이 해봐 흐이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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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케이 이거 좀 약간 이상한데 전 뭐 해야돼? R2? 오오 오오오오오 에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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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가 어려워요 어우 마음에 안 들어요 스펠셋도 있네 프레임 매직 아니면 실날무 에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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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무기도 있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맛있었어 어 어 네베마잉 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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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보이긴 해요 혹시 우리 거기 올라갈 수 있을까? 네 잠깐만 잠깐만 죽었어요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그냥? 올라가면 안 돼? 올라가면 안 돼 다리가 있어요 이거 먹어 너무 빨리 오우 오케이 지금 어떻게 나갈 수 있어? 아 다행이다 이게 뭐야 올라갈 수 있을까? 올라갈 수 있을까? 스캔! 진짜 Ubisoft 게임인 것 같아요 아이없어 진짜? 뭐 할 수 있어? 마크? 이거 보니 이미 제 스타일의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우리는 어... Earth Shot Okay, Evasion and Magic Parkour Okay, cool 아, 나이스 어... 나이스 이거 멋있어 보이였어 에이, 나쁜 놈아 다 잡으러 가자 어, 어, 이거 음 네, 여러분 아, 전 흐흐흐흐 전 못 나가요? 나이스 뭐라도 너 그냥 얘기만 해 나이스 다른 거 이걸로 가자 에이 다 오게 굳이 아이고, 버스 음 야, 기사 멋있네 버스 파이트가 어떻게 될까? 럭킹 온 투 에니미스 R3 아, 그래서 조종하기가 좀 이상해요 럭건 시스템이 있네 럭건 하자 하하 음, 이거 먹어 지금 어떻게 됐어?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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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오케이, 우리는 음, 검으로 가자 네 럭 frosting 음, 그럼 이건 그냥 맵 오우하! 이거봐요 유비소프 맵 있네 매직 업그레이드 시스템도 있고 기어 다른거 장착할 수 있어요? 헝 이거 뭐야? 아하 아엠 오케이 와 시스템이 엄청 많이 있는데 우리 무슨 페인... 그냥 네일 페인터로 스테스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괜찮은데? 리소어스스 오우하! 아 이거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져가죠 오우 무빙 멋이긴 해요 다만 유비소프 게임처럼 그냥 지도에 몇 표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가요 여러분? 넌 하하하 하하하 나 가자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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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 헤헤헤헠 헤이 여기 누가있어? 이 친구? 전 이 원가리묵이 마음에 안들어요 어 이거 으윽 괜찮은데? 그래픽은 괜찮은 편이지만 어어어어 그래픽? 그래픽은 괜찮긴 해요 그렇죠 싸았으면 살인하자 아 우리 으아아아 이거봐요 그냥 길게 누르면 이번 공격 길게 누르면 뭐 여러분 이거는 그 For Spoken 이라는 게임이에요 약간 Action JRPG인 것 같아요 제 첫 인생은 좀 제가 아마 전 이 게임 아마 안 할 거에요 굳이 제 스타일이 안 해요 게임 시작할 땐 그 싸움 시스템 완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 괜찮아요 다만 모르겠어요 전 이런 이런 지도에서 목표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게임 이런 Open World 게임 Ubisoft 같은 Open World 게임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이 게임 아마 옮아 갈 거에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